눈은 대부분 그치고 날이 차츰 개고 있는데요. 이제부터는 강추위가 문제입니다.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올겨울 가장 혹독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. 오늘 서울 낮 기온 영하 4도에 머물겠는데요. 갈수록 한파의 기세가 강해져서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2도, 목요일인 모레는 영하 13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.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내린 눈이 얼어붙어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습니다.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고요.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. 오늘 낮 기온 전국이 어제보다 4도에서 많게는 8도가량 낮겠습니다. 서울 영하 4도, 청주대전 0도, 대구 4도로 예상됩니다. 서울 중 중북부는 구름만 간간이 지나는 가운데 맑은 날씨를 차츰 회복하겠지만 충청과 남부지방은 하늘 표정이 다릅니다. 일단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서해안과 제주 상간으로는 낮부터 눈이 오겠고요. 밤부터는 충북과 경북에도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. 내일까지 충청이남 서해안과 전남으로는 5에서 10cm의 눈이 예상되고요. 그 밖의 충청과 남부 곳곳으로는 1에서 많게는 5cm의 눈이 오겠습니다. 제주 상간으로는 모레까지 최고 40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.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.